절대 큰 돈을 벌고자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는 뭐 이렇게 비율을 맞추는 점사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이. 사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전성은 여성분이시고 77년 4월 14일 생이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는 벌써 5년이 접어들입니다. 이것저것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을 했지만 잘 되는 듯 하다가도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적자만 보았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도 해보았지만 절대 그렇게 체바퀴 돌아가듯이 살기가 싫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하는 것마다 결국 마지막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직성이 세잖아. 그리고 전성은 씨 이름은 가명이지만 그냥 당신을 화경으로 봤을 때 윗대 나같은 진력이 신출력이 분명히 있어요. 신과물을 또 쐬고 또 이제 조상에 대한 배고픔도 느껴지고 그 위에는 아버지 쪽이든 엄마 쪽이든 중간에 십자가 십자가가 보이니까 종교가 한번 바뀌었던 적도 있고 묘도 할아버지며 이런 할아버지 대수 본인한테는 이제 2대가 되겠죠. 그 묘를 만진 것도 저는 이제 용검으로 나오니까 절대 큰 돈을 벌고자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욕심 부린 건 맞습니다. 남밑에서 품돈 벌면서 머리 숙이는 게 싫어서 내 직성대로 내가 자영업을 시작한 게 당신이고 당신은 남밑에 있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이제 여군이나 경찰이나 이런 공무원도 빡신 걸 하지 않는 한 컴퓨터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주가 못 돼.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망이나 욕망이 큰 사람이지 일반인보다. 근데 나는 뭐 욕심 부린 거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원래 본인 자체 이 뱀띠들은 야망이라는 게 좀 있어. 그저 아직 미혼이라서 저 혼자 부족함 없이 먹고 살기를 원하는데 여기서도 봐 은연 중에 부족함 없이 그 부족함이 얼마겠어. 어떤 사람은 삼시세끼 밥만 먹고 따뜻한 방에 평수가 작아도 등 내 몸 하나 이렇게 등 지지고 누워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이즈는 아니거든. 근데 이제 이 정도 욕심이 과하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것마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사업이랑 안 맞는 건지 아님 터가 안 좋은 건지 제 운이 안 좋은 건지 원인을 몰라서 정말 답답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여기저기 점을 보러 다녔는데 정확한 솔루션은 얻지 못하고 점만 보면 신가물이라 안 된다. 그것 보세요. 신가물이 있죠. 신출력이 있기 때문이야. 팔자가 그래서 방법이 없다. 구술해라. 부족을 써라. 등등 선생님들마다 답변이 달라. 저도 너무 답답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사연 보내봅니다. 채택이 된다면 꼭 좋은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눈꽃의 매력은 냉정하고 직격 다야. 저는 비율을 맞추는 점사 자체를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이. 윗대 신줄이 있는 줄력이 있기 때문에 내 직성도 강하고 사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본인 자체가 사업을 남 밑에 머리 숙이는 게 싫어서 내 사업을 하고 혼자 몸이니까 시점 안 갔으니까 내가 뭐 내 입 하나 해결 못 하겠어? 라고 하셨지만 올해는 대운이 들은 건 맞기 때문에 올해는 직업의 변동 직장의 변동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접든지 업적을 바꾸든지 다른 걸 하든지 마음이 산란해. 그래서 7, 8, 9으로 넘어가면서 새로운 걸 또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래도 오픈바를 봤다가 결국에는 때려치는 거는 그게 안 맞는 게 아니라 나의 들쑥날쑥한 이 에너지를 조율을 못하는 거야. 지나치게 음이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죠. 이렇게 강렬한 나는 백호살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곁에 두기가 힘든 사주예요. 그래서 아마 무당들이 공들이고 살아라. 당신은 신과물이 세기 때문에 구술해라. 이거는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하든 안 하든 선택은 우리 성은 씨가 하는 거니까 그래도 올고든 얘기를 한 거고 나 같은 눈꽃은 구술해도 몇 번을 해야 돼. 당신은 그 직성을 눌러야 되고 직성의 심기를 사업, 영업으로 돌려서 내가 만인간의 꽃과 잎이 되고 서비스업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장노릇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고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 그 사주는 분명하다. 이러한 센 식스 센스 육감, 직감, 예감 이러한 부분들을 사업으로 풀어가서 사회에서 겁나게 달리면 내 팔사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하는데 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리를 따지는 성향이 있어. 본인이. 그러니까 여기 가서 간 보고 저희 가서 간 보고 그러는데 한 번은 당신을 위해서 인생의 딜을 하세요. 정말 멋있는 선생님들 많으니까 가셔서 운명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주고 지속력을 가지고 공을 들인다면 나쁜 사주 아니야. 꽃피는 순삼월에 14일 생기면 죽을 때까지 돈은 안 마르거든. 대신 내 육신이 힘든 것뿐이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올해는 무엇이 됐든 직장이 변경은 확실하게 들어오고 운전 조심하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하니까. 자 꽃님들 궁금한 점 해소 되셨나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